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신장위구르 인권탄압과 관련해 미국과 서방국가들이 중공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중공의 깊숙한 내륙 위구르 지역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탄압과 강제수용소의 존재는 남진아의 항해의 자유이슈, 타이완해협 군사도발문제 등과 맞물려 서방의 제재명분으로 작용했습니다. 인도태평양지역의 정보공유동맹 파이브아이즈 역시 위구르 상황을 추시해왔습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미국과 영연방국가들의 동맹 파이브아이즈는 일본과도 밀접하게 정보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정보수집능력은 가공합니다. 2020년 12월 말 저펜타임즈, 교도, 마이니츠 등은 일본이 중공의 위구르 탄압과 관련된 핵심정보를 미국과 영국에 제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2010년 2월 20일 중공은 신장에서 일본인들을 체포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일본인들은 관광객 신분으로 입국해 2010년 1월 31일부터 2월 18일까지 측량활동을 하다 수민들의 신고로 중국 공안에 체포됐습니다. 신장 타르바가타이 군사구역을 포함한 광범위한 지역에서 600개 가까운 GPS 좌표 측정장치를 설치하고 현지 조사를 하다 스파이 혐의로 검거됐습니다. 중공 당국은 현지에 있는 일본 스파이가 50만명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많이 과장은 됐겠지만 중공에 있는 일본인들은 기본적으로 민관할 것 없이 뭔가 공부하려고 열심히 조사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찍이 장계석도 이런 일본인들의 특징에 주목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인들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 일본인들은 남녀 모두가 기본적으로 정보원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외국에 나가서는 견문을 넓히고 보고 들은 것을 기록으로 남겨 공유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2차 대전 이후 미국은 일본의 정보능력을 상당 부분 파괴했습니다. 그러다 냉전이 끝난 1990년대 이후 일본은 정보능력을 다시 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일본은 5개 레이더위성과 2개 광학위성 등 모두 7개의 정보위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밀한 위성으로 신정위구르 지역을 관찰하면서 현재에서는 휴민토로 이를 보완해 완벽한 정보를 생산하는 게 일본의 방식입니다. 일본 매체의 위력도 대단합니다. 1980년대 일본의 NHK는 실크로드 대황화라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습니다. 두 편 다 장엄한 주제음악으로도 제법 잘 알려져 있습니다. 대황화는 황화의 발원지부터 바다로 나가는 부분까지 거대한 용과 같은 황화 전체를 현지에서 디테일하게 촬영해 완성했습니다. 이런 다큐를 보면 시청자 입장에서는 멋있다, 잘 만들었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국력과 문화력의 척도입니다. 과거 제국을 운영해본 국가들의 특징은 공영방송의 다큐 제작 능력이 뛰어나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영국 BBC만 해도 재현 다큐가 아주 강합니다. 그저 동물의 세계를 보여주는 차원을 넘어 생물종자에 대해 어느정도 집착을 가지고 연구하는지를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일본이 위성기술을 응용해 제작한 센카쿠열대 3D 모형입니다. 센카쿠의 자연환경과 생태를 조사하기 위해 제작했습니다. 어떤 나무와 풀이 자라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군사용으로도 정보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위성 정보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섬의 정보를 파악합니다. 섬에 서식하는 양이 풀을 뜯어먹어 초지가 얼마나 줄었는지를 파악할 정도로 정밀합니다. 또 파도가 몰아칠 때 해양쓰레기가 얼마나 몰려왔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놀랄만한 것은 이런 지표정보를 센티미터 단위까지 알아냅니다. 이런 능력은 일본이 보유한 초저괴도 위성이 있게 가능합니다. 심지어는 센카쿠열도와 오가사와라 제도에 서식하는 알바트로스까지도 관측합니다. 둥지에 몇 마리나 있는지 160km 상공의 위성으로 파악할 정도입니다. 별의별 것을 다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기술력입니다. 군사용도로 사용될 경우 그 위력은 배단합니다. 중공군이 무력으로 센카쿠에 상륙하면 그들이 지형 지물을 어떻게 이용해 은폐, 엄폐를 할지 파악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본의 초저괴도 위성 쯔밤의 제비입니다. 보통 3,500km 상공을 나는 일반 위성과는 달리 160km의 대격권 밖을 날 수 있습니다. 초저괴도 위성으로는 기네스 기록을 세웠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1000km 상공을 나는 것과 비교하면 일본의 초저괴도 위성의 기술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습니다. 대격권은 보통 300km 이내를 사망 궤도라고 합니다. 공기의 저항이 일반 위성의 1000배에 달하기 때문에 기술력이 부족하면 속도가 줄다가 결국 추락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초저괴도 위성의 기술력은 독보적입니다. 나노 기술로 기술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해상도가 뛰어난 카메라로 지표의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구와 거리가 가까우니 정밀도는 말할 수 없이 뛰어납니다. 일본이 쏘아올린 초저괴도 위성 쯔밤가 쯔밤을 잡았다고 할 정도의 놀랄만한 일도 있었습니다. 제비가 제비를 포착했다는 겁니다. 2019년 4월 쯔밤의 위성이 270km 상공에서 토큐 야쿠르트의 홈구장 신구구장을 촬영한 사진에는 경기장 한쪽에 축이란 글자가 확연히 나타났습니다. 토큐 야쿠르트팀 창설 50주년을 기념해 관중석에 축 글자가 새겨진 시트를 펼쳐놓은 게 위성에서 포착된 겁니다. 토큐 야쿠르트팀의 상징이 바로 제비입니다. 야쿠르트 스왈로우즈팀입니다. 그래서 제비가 제비를 잡았다는 겁니다. 이때 진구구장의 대형 정황판에는 인공위성 쯔밤가 야쿠르트 스왈로우즈와 콜라보를 한다는 문구가 등장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QC의 JR 신칸센 쯔밤호와의 콜라보 행사도 벌였습니다. 쯔밤호 옆에 쯔밤이란 대형 현수막을 펼치고 열차 직원들이 손을 흔들고 있는데 위성사진에 쯔밤이란 글자가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일본은 쯔밤의 위성을 발사한 뒤 전세계 곳곳을 소묘했습니다. 세계의 파워스포트라고 해서 유명한 유적이나 랜드마크들을 모두 데이터 베이스화했습니다. 특히 최근 20년 동안 올림픽이 열렸던 전세계 경기장도 모두 위성사진으로 남겼습니다. 리오 데자네이로, 소치, 런던, 시드니, 서울은 물론이고 중국 베이징 올림픽 경기장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베이징의 천안문까지 모두 디테일하게 감시하고 있음을 과시했습니다. 지표상의 모든 정보가 일본 손화기에 있습니다. 일본은 사정거리 2000km의 자체 토마호쿠 미사일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중공의 어디든 위성으로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기상, 자연연구를 표항하고 있는 일본의 기술력과 여기에 기반을 둔 일본의 정보력은 가공할 만합니다. 일본에 지지 않겠다고 말만 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뭘 가지고 지지 않겠다는 건지 일본 기술력의 실체를 보면 현실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